손 완 기어, 60대고 갈비뼈 골절 환자인데 여기 있네. 6개월 전이면 정형외과 외래에는 없는데요? 신경외과는요? 없어요. 행색이 좀 초라했을 텐데 노숙자나 비슷하게. 잠시만요, 그럼 다른 과 진료 기록이 있나 한번 볼게요. 아까 전화로 말씀드린 입원실 현황표 좀 주시겠어요? 잠시만요. 어? 네, 여기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저 양반 이 병원 온지 얼마나 됐어요? 한 6개월? 영국에서 초청 받아 오셨거든요. 아, 전에 친척분이라고 한 분 데려오셨었는데? 친척이요? 이분인 것 같은데? 분명 친척이라고 하셨는데 좀 이상했거든요. 뭐가요? 진... 술 냄새 심하고 난동 부리고 욕하고 그날 응급실이 난리도 아니었거든요. 응급실... 저 그날 기록 좀 볼 수 있습니까? 어? 여기 기록이 있네요. 선왕기. 이중엽 선생님께서 본인 카드로 직접 결제하셨는데요? 어? 어? 어?